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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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배장환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지금 많이 앞에 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편하게 방금 보셨듯이 웃으시면서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테드엑스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영광인데 이렇게 숙명여자대학교라는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는 사실은 저를 한 번 더 설레게 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예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지금도 무척 떨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용기와 멋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라도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세계일주를 소개하기 앞서 더 재미있는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캐리커처는 바로 저입니다. 실물이 더 낫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잘생겼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저는 올해 나이 29살 꿈 많은 청년이고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도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연극영화, 연기를 전공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어를 전공했는데요. 자, 이쯤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제 꿈은 한류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영화배우가 되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화배우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평소 너무나도 동경하던 영화배우 정우성은 아쿠정동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걸어가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되었다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어, 그래? 그럼 나도 아쿠정동 가서 아르바이트하면 길거리 캐스팅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무모한, 어떻게든 무식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집이 경기도 일산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지하철을 타고 한 시간 반씩 로데오 거리까지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게 제 19살, 20살 때 시절 이야기인데요. 그런 저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여워 보이셨는지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진짜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캐스팅이 돼서 이렇게 잡지 모델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주 짧게, 아주 짧게 그냥 행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제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오디션을 봤지만 계속해서 낙방하고 좌절하고 원래 20살 시절에는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참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남자분들은 지금쯤 예상을 하셔야 하는데 바로 군대였습니다. 군대, 너무나도 저한테는 암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화면에 사진조차 깔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앞이 깜깜하고 이렇게 암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암흑같은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약이 된 것 같습니다. 군대 시절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아,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을 읽어라. 하지만 어린 시절은 워낙 제 날라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의외로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라는 사람은 무언가를 보면 아, 그냥 멋있다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하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는 좋겠네? 그럼 해봐야지. 나는 이런 실천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읽다가 어,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책을 쓰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다시 아쿠정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저의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간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듯 이왕 공부하는 거 한번 큰문에서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간 것이고요. 낮에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밤에는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술 먹었네요. 보니까 술도 가끔 마셔가면서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언젠가는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참 저라는 사람은 이번에 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참 무모하고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제가 어떤 소설가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시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고 그저 그냥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아래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제 동생의 꿈은 세계일주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동생은 동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세계일주 갈래?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세계일주란 저희가 평상시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저는 제 꿈을 향해 도전하기만 바빴었는데 동생이 이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형, 형 카메라 앞에 서보고 싶어 했잖아. 책 쓰는 일 한번 해보고 싶어 했잖아. 나랑 같이 세계일주 가면 형, 매스컴에도 많이 탈 수 있고 형 책 쓰는 일을 해가지고 멋진 여행 작가가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좋아, 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말만 믿고 학교 휴학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동생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번 제가 생각했던 세계일주랑은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세계일주랑 그냥 배낭을 메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매일 맥주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요. 제 동생이 저에게 말하기를 형, 내가 지금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평창을 홍보하는 그런 세계일주를 하자. 이름하여 프로젝트 세계일주를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 당했구나. 아, 나 동생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기회야말로 국가도 알리고 전 세계 국가도 알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하려면 동계올림픽의 상징인 쫄쫄이 쇼트트랙곡을 입고 세계일주를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했죠. 제가 생각하는 홍보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튀는 복장은 필수라고 생각했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머리에 레게머리까지 해가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쇼트트랙복 차림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제 동생도 그런 저의 의견을 적극 이렇게 받아주어서 같이 형제가 사이좋게 쇼트트랙복을 입고 전 세계를 누볐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일주의 새로운 장르 프로젝트 세계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형제들의 세계여행 저희는 이름하여 브레이브 브라더스 용감한 형제라고 팀명을 정했습니다. 이 브레이브 브라더스라는 저희 팀명에 브레이브라는 단어 안에는 BA라는 철자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BA는 제가 성인 배씨인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 브라더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 형제한테는 브레이브 브라더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또 사실 제 꿈을 향해 도전하고 또는 세계일주를 하면서도 느낀 것은 용기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정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명을 브레이브 브라더스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동생 얘기 안하고 계속 제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어디선가 보고 나중에 저를 때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 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 바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 멋진 아이디어를 선물해 준 사람이 바로 제 동생입니다. 저보다 동생이 더 확실히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요. 또 세상은 공평해서 저보다 외모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대학에서 체육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올림픽과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는데 평범한 일반 사람 같았으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 발표 D-100일 200일 이런 기사를 보면 어 그래? 평창에 땅 사야겠는데? 뭐 삑해야 이 정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아무래도 전공이 체육교육학이고 스포츠와 올림픽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아 그렇다면 그냥 세계일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세계의 우리나라 평창을 알리는 세계일출을 해야겠다고 바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들의 세계일주가 일반 세계일주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세계일주란 돈이 아주 많아야만 요트 타고 다니면서 즐겁게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또는 걸어서 자전거 타고 정말 죽을 뻔한 고생을 여러 번 하면서 하는 것이 세계일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동생과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해본 결과 머릿속에 멋진 아이디어가 있고 또 용기 하나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에 투자해주시고 도와주실 분들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런 일반 세계일주가 아니라 평창을 알리는 세계일주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기업체와 국가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의 여행을 지원해주시기를 지원해주십사에서 이렇게 기획서를 써서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나 다음 커뮤니케이션 나이키 SK텔레콤 등에서 저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들의 세계일주는 일반 세계일주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왜 안 넘어갈까요? 아 예 보시죠. 저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 발표 D-100일 날 한국을 출발해서 분명한 목적과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역대 동학의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들을 주로 탐방하며 우리나라를 알렸습니다. 과테말라가 이제 마지막에 보일텐데요. 과테말라는 당시 IOC 총회가 과테말라에서 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출발지와 마지막 목적지가 과테말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계일출을 하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한 건 아니고 동생과 얘기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런 홍보활동으로는 저희들이 세계유수대학에 찾아가서 왜 평창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태권도 동생과 함께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를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쇼트트랙 복장을 하고서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나라를 알렸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동안 저희에게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각 분야 최고의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의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명목 아래 전세계에 계신 우리나라를 빛내고 계신 스타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앞에 화면에서 보셨듯 영국에서는 설기현 선수를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서재영 선수 류재국 선수를 만났고요. 쇼트트랙 사관왕 전익영 선수 미스코리아 최윤영 누나 그리고 제가 여행기를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기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한비아 선생님도 직접 찾아뵈서 저의 꿈을 당당하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이야기는 해외 외신에도 여행 중에 계속 보도가 됐었고요. 한국 신문에도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어찌 보면 식상한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꿈은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제 꿈이 뭐라고 말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영화배우 작가, 그죠? 그리고 방송? 예, 이런 일을 저는 하고 싶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 세계일주를 통해서 그런 저의 꿈은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월 27일이었습니다. 저의 작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 우리 세계일주 갈래?라는 책 제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표지에 잘 나와있죠? 쇼트트랙고 있고 이렇게 책이 출간이 되어서 지금 아주 뜨겁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 나가시는 길에도 아마 이렇게 책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저 데려가주세요 하고 이렇게 아마 막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장기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중국에다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음 달에는 이 책을 가지고 중국에도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는 참 카메라 앞에 어렸을 때부터 서보고 싶었는데요. 그 꿈이 이 여행을 통해 책을 통해 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달은 동생과 함께 EBS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용감한 형제의 모험기 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간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마침 또 방송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이렇게 홍보하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밤 저녁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방송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저를 여기서 보시고 TV에서 보시면 더 반가우실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이번 꿈은 정말 정말 저도 믿기지가 않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복잡을 불고 그랬었는데요. 저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살 이제 거의 10년에 가까운 저의 꿈이었는데 배우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SBS 현재 SBS 이사님이시고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 꿈의 궁전 황금신부 등을 이제 기획 연출하신 PD님이신데요. 제가 하는 여행을 이제 보시고 또 제가 쓴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저를 배우로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저는 이제 이분께 연습 배우 트레이닝을 받아서 내년이면 영화와 드라마로도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럼 제 동생은 뭐라고 있을까요? 보시듯이 제 동생은 국민요정 김연아를 만났습니다. 뭐 이 정도면 동생의 꿈도 모두 다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제 동생은 지금 현재 또 한 번 저와 저와 했던 특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우리나라를 알리러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제가 제가 동생을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아무튼 동생은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 독도를 알리겠다는 프로젝트를 또 한 번 기획을 해서 서울대학교 도전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독도 레이서라는 이름으로 1년짜리 프로젝트 세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독도를 알리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김연아 선수를 만나고 있고 사실 김연아 선수는 2018 평창 독일올림픽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책에 추천의 글도 써주고 저희에게 항상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연아 선수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실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이 한마디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건 실천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셨듯이 저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가진 게 하나 있다면 그냥 용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항상 덤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간절한 꿈이 있으시고 정말 머릿속에 멋진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셔서 모두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